진솔 지휘자 진솔 지휘자님 오늘 지휘하시는 음악회에 왔습니다 진솔 지휘자 말러? 처음 듣는 이름인데? 저도 생소합니다 진솔 지휘자님께서 말러의 열렬한 팬이시고 예전에도 교연곡 많이 오셨는데요 근데 이번에 7번 교연곡을 연주하셨는데 저희를 초대해주셔서 초대에 의해서 잘 듣고 가겠습니다 그럼 빨리 가시죠 네 가시죠 진솔 지휘님 말러 알아? 저 렛츠 밀로는 알아요 와 저기 뭐 하고 있어 저거 음악 공수가 시간에 맞춰서 저렇게 커지더라고요 아아 밤에 보면 되게 예쁘대 오셨구나 왜 저러는 걸까? 진솔 지휘자님 내 외면 저 저번에 그거 넣었다가 흉해가지고 편집당했잖아요 진솔 지휘님이 빼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추석 연휴에 되게 좋은 음악을 기대해주셔서 이제 공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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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게는 잘 감상하다가 하겠습니다 네 즐겁게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빨리 가시죠 가자 싫어 천천히 갈래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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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이러고 걸어다가다가 진솔 지휘자님 만나면 너무 웃기겠다 오오 우리도 여기서 기다릴까? 여기 딱 서가지고 연주자분들이 조금씩 나오고 계세요 기다릴까? 잠시 후 진솔 지휘자님이 나오셨어요 어디죠? 존버 엉글라면서 팬분들이 많으셔서 팬분들이 많으셔서 안녕하세요 너무 어려운 거 기다리셨는데 괜찮으세요? 너무 하셨어요 멋있으셨는데 아름다운 분들 너무 너무 오래 보내시는데 정말 엄청 어우 진짜 땀이 원래 많이 나요 아 아 알겠습니다 오늘 존버 성공 와아아아 같이 지금 다 아까 주차는 게 같다고 아쉬웠어요 네 진솔 지휘자님 보기 위해서랑 와야죠 잘 봤어? 네 근데 저 이 악장을 조금 더 비웠었어요 마지막까지 잘 감상하셨습니다 어땠어요? 솔직히 저는 가운데 오프렐레 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띵띵띵띵 하는 게 너무 목소리가 길었어요 나는 사실 중간에 이제 막 타악기들 있잖아 네 트라이앵글이나 아니면은 막 심벌즌 심벌즈나 그런 분들이 딱 갑자기 자기 차례 왔을 때 이렇게 주섬주섬주섬주 해가지고 너무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너무 지금 자리가 좋은 데서 봤거든요 다 보였어요 그분들의 이제 움직임이나 이제 긴장이 있는 모습이나 음악 연주할 때 모습 뭐 이런 게 다 샅샅이 보이고 이게 눈도 즐겁고 듣는 것도 즐겁고 사실 저 말러라는 작가의 음악을 전혀 몰랐는데 몰랐는데도 충분히 즐거웠던 그리고 만약에 음악을 내가 알고 왔다면 진짜 더 즐겁게 즐길 수 있지 않았을까 사전에 한 번이라도 듣고 올 걸 그랬어 그리고 일단 진솔 지휘자님이 너무 귀여웠어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데 펄짝펄짝 뛰시는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지휘하실 수 있어서 선생님 선생님 저는 음악 이런 거를 잘 감상을 안 해 봐가지고 예술의 정당도 일단 처음 와봤고 해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일단은 좌석이 2층이었던 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좌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말러리안 7번 교양복 하셨거든요 이제 제가 알기로 말러 교양복을 진솔 지휘자님 앞으로 몇 개를 더하면 그냥 완주가 끝난데요 우와 네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약에 하게 되시면 그때도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파이럴 캐치의 일상 여러분 오늘도 즐겁게 보셨다면 언제나 그렇듯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설정 부탁드려요